안녕하세요. 한국사 최영재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영상, 이전 영상에 이어서 통일 파트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화면 분석하기 전에요. 일단은 요거, 칠판에 좀 흐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좀 알고 가세요. 1985년 85년이면 전두환 정부에요, 여러분들. 전두환 정부 때 드디어 최초로 남북 이상가족이 첫 만남을 가지게 돼요. 연도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북 이상가족의 첫 상봉의 계기가 됐던 것은 저번 영상 때 말씀드렸었던 남북 적십자회담이에요. 아시겠지? 그때 논의를 했던 거고 그것을 계기로 85년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접어들어 드디어 냉전이라고 한 체제가 해체돼요. 알겠죠? 우리가 70년대 때는 냉전 완화했죠? 근데 80년대에서 90년대 때 냉전이 해체됩니다. 그다 보니까 남북에 대한 대화가 더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1988년 1988년이면 노태우 정부예요. 전두환 정부 다음에 노태우 정부죠. 그때 77선언이라는 게 발표되고요. 77선언은 북방 외교선언이에요. 여기서 북방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에요. 다시 뭐라고 해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라고 해요. 헝가리,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과 이제 대리바지 아니하고 교류하겠다는 공식 선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발표된 게 아니죠. 지금 냉전 해체를 계기로 발표된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 영향으로 1991년 연들이 이 세 개를 알아두셔야 돼. 요게는 요거 공무원 시험 거의 1순위였습니다. 아시겠죠? 통일 파트에서 시험이 나올 때요. 첫 번째는 드디어 남과 북이 동시에 어디 가입할까요? 국제연합인 유엔에 가입합니다. 다시 뭐라고 해요?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여기서 고위급이란 건 국무총리급이에요.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고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다음에 유명한 선언이죠.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돼요. 비핵화 공동선언 이게 다 지금 몇 년에 이루어졌죠? 1991년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는 무려 순서로도 물어볼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잘 체크를 해주시면 돼. 그럼 일단 여기 관련된 것만 일단 우리가 사료로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사료를 보십시오.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치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줄여서 뭐라 하냐면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그러고요. 연도는 1991년입니다. 그럼 무슨 정부 때입니까? 노태우 정부죠. 냉전 해체기 때 노태우 정부.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뭐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그죠? 딱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뜻에 따라 요거죠. 7.4 남북 공동선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제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요 문장을 꼭 알아두십시오. 됐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적 충돌을 막고 긴장하나 평화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겠죠?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 보았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조항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십시오. 이게 보통 남북기문화비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자주 들어가는 자주 들어가는 문구였어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과 두 번째 이 문장 그리고 이 1조, 2조 구조항 알겠죠?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이 91년에 남북기문화비서인지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이어서 갑니다. 자, 그리고 남북기문화비서를 발표한 이후에 곧바로 한반도 비핵화에 난한 남북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돼요. 자, 써있죠? 1991년 12월 31일 채택 그리고 92년에 2월 19일 발효 물론 이거를 이제 구분하지는 않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91년 말에 채택했고 92년에 발효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안전에 이바지게 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자, 써있죠?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자,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뭐 보유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부분 나와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조금 연돌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북한이 뭐 했어요? 핵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는 몰래 몰래 핵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 걸려요. 발각돼요. 그때가 연돌 1차 북핵이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접촉을 하게 됐고 나중에 김용삼 정부 때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라고 하는 KEDO를 설립해서 북한의 원자력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 북핵 개발을 막을라 했지만 뭐 사실은 어때요? 무산된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공동선언과 자, 미국의 이제 접촉 요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이외에 자, 새로운 내용으로 좀 보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게 2000년이죠? 자, 2000년이면 김대중 정부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 이때 우리 뭐 배웁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을 배우시죠? 자, 요때 발표됐던 게 뭐예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볼게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결에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자, 평양에서 서울이 아닙니다.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했고 자, 이른바 정상회담을 가졌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주항 들어가 볼게요. 1번 남과목은 나라의 통일 문제는 그 주인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거하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공무원 시험의 좀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7.4 남북 공동선언 구분해 주셔야 돼 7.4 남북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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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북측이 답한 거는 연방제인데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간극을 좀 조절해 보기로 합의를 봤던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 4번 조항입니다.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재방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전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이 5번 조항에 따라서 추진된 게 첫 번째 뭐냐면 바로 금강산 관광사업이에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미 1998년부터 해로로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자고 하는 합의를 본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남북이 합작하여 개성의 공단을 건설하자는 거로 합의를 보았고요. 개성공단 건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이 남북 경의선을 연결함으로써 남북 철도 교류에 대해서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나오게 되는 게 자, 지금 무슨 정부입니까? 김대중 정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게 정말 시험 많이 나와요. 됐죠?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뭡니까? 자, 잠시요. 제2차,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누구 때예요? 노무현 정부 때잖아요. 자, 봅시다.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과원 김정일 국방위원장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자, 또 어딜 간 거예요? 평양을 방문했다. 그러면 1차 남북 정상회담도 평양 방문했고 2차 때도 평양을 방문한 거예요. 자, 됐죠? 자, 일단 1번 조항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계속적으로 구현해 나간다. 자, 그 다음에 3번 조항 봐볼게요. 이 3번 조항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평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남북은, 아, 이 중요한 하나 나왔습니다.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1999년과 2002년에 특히 여기 한일로르트컵 때죠. 이때 김대중 정부 때 1차, 2차 무슨 해전이 있었어요 유명한?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특히 2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1, 2차 연평해전을 계기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이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었다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겠죠. 자, 됐죠? 그 다음 갑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봐 보십시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을 위해 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6자 회담이라 보이시죠? 자, 이건 왜 나왔냐? 자, 여기가 이제 좀 나오면 그때 좀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북한이 우리 김영삼 정부 때 1차 북핵위기를 터뜨려요. 그러면 이 아까 배웠던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었고 김영삼 정부 때 이 MPT라는 핵확산 금지주약에 원래 북한이 가입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탈퇴하겠다고 하는 1차 북핵위기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차 북핵위기를 어느 나라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냐 미국이었어요. 미국.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자, 합의 보았던 게 KEDO 19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한미합작으로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라는 회사예요. 여기에서 북한에 원자력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거로 북핵위기를 일단 모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제 북측은 계속적으로 핵개발을 시도했고 결국 2000년대 때 또 한 번 2차 북핵위기를 터뜨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6개 국가의 모임 이걸 몇자회담이랍니까? 거기 써있듯이 6자회담이라 하는 거죠. 알겠죠? 6자회담. 그래서 이제 6자회담의 결과 북측의 에너지나 뭐 그 경제적 지원을 이제 해주는 대가로 해가지고 뭔가 북핵위기를 또 막아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내용입니다.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근데 현재 6자회담은 중단 중이죠. 알겠죠?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는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조항 볼게요.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아까 저 3번 조항하고 좀 비슷한 거잖아요. 공동어로구역과 자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루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남과 북은 이전 정부 때 합의를 보았었던 게 뭐였습니까? 개성공단 건설이었죠. 그래서 개성공업 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여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전 김대중 정부 때 합의보았던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완공이 되고 그죠? 이제 이게 시행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써있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일종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연장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2차 남북정상회담도 배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이 끝났고요.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번에 첫 번째 영상이 이어서 1950년대 때 이승만 정부 때는 여러분들 냉전시대였지 냉전시대 이때는 남북에 대한 통일 논의가 거의 없죠. 그리고 60년대 때 장면 정부 때는 자 물론 정부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그런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었고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가 분출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이제 197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자 미국 대통령 닉슨의 닉슨 독트린 선언으로 인한 냉전이 완화가 되게 되죠. 여러분들 완화가 되게 되잖아. 그때 이제 남북에 대한 통일 논의가 분출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한계점은 뭐였어요? 한계점. 남과 북은 그죠? 이전엔 냉전체제 그 냉전체제와 우리나라는 반공체제를 가지고 독재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뭐야 슬로건을 가지고 독재의 명분으로 삼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한계점이 있었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남북에 대한 통일 논의가 많았었던 시기였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대에서 90년대 가면서 냉전이 해체가 되게 되고요. 냉전이 해체가 되게 되고 그때 이제 통일 논의가 더욱 분출되게 됐죠. 특히 노태우 정부 때 뭐였어요? 노태우 정부 때 자 1991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자 바로 남북동시 유엔가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이제 비핵화 남북공동선언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고 또 이제 2000년대 때는 김대중 정부 때 1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에는 노무현 정부 때 2차 남북정상회담 등 그죠? 요런 이제 남북에 대한 대화가 많아졌던 거고 현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계속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짧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추려가지고 영상을 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보시고 특히 아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영상을 보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반드시 통일 파트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